엄마로 왔어 근데 지금 피계맛을 때 얘기하면 안되죠? 안되죠 같이 들으는 거 보셨나요? 이거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눈을 끝 가지고 있는데 우리만 만들어주면 안되죠 다는 바탕은 순수와 평화를 상징해요 The white background symbolizes purity and peacefulness Okay, we can read this Our class can read this 이거 같이 읽어볼 수 있을까요? The white background symbolizes purity and peacefulness Peacefulness, 어두운 의미였죠? Peaceful, peaceful라는 뜻은 어떤거에요? 평화로운거죠, 평화로운거 그리고 purity, purity, pure 그거를 의미인데 뭐가? The white background The white background The white background symbolizes heaven, earth, water, and fire Okay, let's read this together The white background symbolizes heaven, earth, water, and fire 저 그럼 이건 뭐야, six는? All right, five는 water Three는? heaven Heaven, 천국이 천국 And four는? fire 잘 기억해야 돼요 Okay, let's read this together The white background symbolizes the harmony of the world The white background symbolizes the harmony of the world The white background symbolizes the harmony of the world The white background symbolizes the harmony of the world The white background symbolizes the universe Therefore, 태극히 represents the balance of the universe Universal Studios Universal Studios Universal Studios Universal Studios Have you ever seen? Universal Studios 균형. 균형을 담아요. 균형을 담은게 뭐라고? 우리나라 국기. 태극기. 저는 태극기 했었어요. 처음 알았을 때 진짜 수업으로 났어요. 성조기에 비하면 엄청 교환적이고 멋있는 국기에요. 성조기 좋았어요. 미국. 아, 죄송합니다. 성조기. 미국이야? 성조기가 누구야? 성조기. 미국의 뭐야? 국기의 국기잖아. 아, what is it called? 기억나? 4th of July. Stars and stripes. Stars and stripes. 이게 선생님이 옷 입고 있는거 뭐야? 빨간 둘? 이렇게 줄무늬 있는게 뭐야? stripes. 그 줄무늬 옷을 보면, 어, stripe 클로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강인함, 용기, 평등. 20개. 20개. 두 개야. 멈춰주시면 안 돼요. 5, 2, 3. 이제 다른 친구들에게 자랑을 시키죠? 잘 안 시키죠? 감사합니다. Bye. Bye. Do you guys remember? 이쪽에, 이쪽이 몇 개였죠? 몇 개? 네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여섯 개. 아니, 다섯 개, 다섯 개. 5.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여기는? 네 개. 네 개. 뭐였지? 네? 3는 뭐였어? 3는? Heaven. Heaven. 6. Water. 그리고 6는? War. Fire. Fire. 자, 그럼 정리 빨리 하고 갑시다. 오, 그래. 이거 다시 정리. 세 개. 광복절. 여러분. 이거 많이 분 글자죠? 광. 이거 어느 나라 말이에요? 정리나마. 이게 한국. 한국. 광복절인데, 광복절이 뭐라고 하죠? Liberation. 오, 되게 잘했는데? 다른 방향으로. Liberation Day. 잘 기억해 줘야 돼요. 선생님이 광복절이 영어로 뭐지? 라고 퀴즈 했을 때 뭐라고 하죠? Liberation Day. 리버레이션 데이. 라고 해 주실까? 너무 궁금해 할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 전공을 많이 한다는 영어로 하는데요? 우리 영어로. 영어로. 우리 영어로. 영어로. 영어로 좀 해보려고. 미국인들한테 광복절이 뭐냐 하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It's a Liberation Day of Korea. 라고 할 수 있겠죠? 뭐라고 한다고? 리베이션 데이. 리베이션 데이. 리베이션 데이. 리베이션 데이. 리베이션 데이. 리베이션 데이. 8월 15일 뭐라고 하죠? 영어. H1 1 1. 아바 15일. 아바 15일. 8월 15일. 9월 45년 도에 우리나라가 Freedom을 가지게 됐어요. 원래는 누가 누가 했어요 우리나라를?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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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 룰라. 일본어 룰라는 일본어 룰라. 일본어 룰라. 일본어가 우리한테 문을 정해두고 너희는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 우리 식민지처럼 주제 했었는데 우리가 거기서. 아! 이제 더이상은 우리를 뭐라고 할 수 없어, 그리고 프리 를 했는데 그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알아? 미국이 뭘 떨쳤어? 일본에 백터 터뜨렸어? 백터 터뜨렸어? 백터 터뜨렸어? 일본이 더이상은 백터 터뜨렸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프리 가 됐어요 근데 여기 클랜기 보이죠? 뭐라고? 3564 3564 기억하세요? 독립기념회인가? 인디펜던스 데이 인디펜던스 데이가 언제였지? 6.25 7월 4일 7월 4일인가? 7월 4일인가? 7월 4일인가? 7월 4일 4일 4일도 되고 4일 4일 문기야 4일인가? 몇 월이야?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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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이 뭐였지? 기억나? 인디펜던스 인디펜던스 아니 인디펜던스 미국 얘기야 미국 미국의 독립번호 미국의 독립번호 미국이 자기 나라를 세우는 라이브요? 그래서 1776년 1776에 디크로레이션 라인 인디펜던스 유나이티스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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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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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보통 미국이라고 하죠 유나이티스테트를 봐도 미국 떠올리셔야 돼요 미국이에요 이거 뭐죠? 미국국이요 성족이요 미국은 스테트 스테트 정리 한번 하고 빨리 갈게요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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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과 음 양을 positive 음을 negative positive plus negative 근데 그거 두개가 이렇게 조화를 이뤄서 뭐를 이뤄요? balance 밸런스 밸런스를 이뤄요 그리고 요거 세개 three는 먼저? 평화 heaven three는 heaven four five five six earth four four nine four three four six six 19 six six eight 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